쓱 오형이 뭔가 의심되긴 하지만 시우 이렇게 이어지네요 이제 로빈슨 크로스 되는거야 이제 캐스터 웨이야 나갈 배도 없어 여기 망했어 이제 보물이 있으면 갖췄는데 13장 고립 150이랑 살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 이 놈을 꺼내줄 폴로루 끝났어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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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세요? 당연히 더 가까워 와 비 표현 되게 잘했다 엄청 쎈 비바람 휘날리는 것도 장난 아니다 극직성 호우처럼 확 확 이렇게 뿌리네 아 높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내 위치 파악하고 어떻게 높은 곳으로 가지? 일단 가보자 하긴 무리 안돼 오 여기 막 기암계속들이 막 여기가 높은 곳으로 가야되는데 비오는 와중에 산탈거 아니지? 여기가 여기가 아 이거 아 추워 얘 추워한다 클라스 감기 걸렸어 몸으로 움직여야 돼 아 이거 어디서 산타는 거야 이거 깜깜해서 더 보이지도 않아 아 아 아 이쪽인가 이쪽도 아닌데 오 이 고립의 괴로움을 잘 표현했는데요 찾기도 힘들게 만들어놨어 일부러 아 아 저기다 저기가 아 아 아 여기가 아 아 아 아 아무도 안 봤지 쪽팔려 아무도 안 봤으면 됐어 어우 어우 여기도 봤으면 가고 떨어질 뻔했어 아 아 형 아 아 아 아 아 미끄러워서 올라가는 것도 되게 천천히 올라가게 돼있어요 어 여기 계단이 아 샘 어디있어 들리겠냐고 이게 아 비오는 와중에 지금 여기를 아 여기 가도 되겠어? 어 어 미끄러질 것 같아 조심해 아 아니 이거 어 어 보급상자 좋아 아 아 이런 꽝이야 아무것도 없어 아이 젠장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저걸 가져갔겠죠 보급상자가 사라졌어요 아 아 아 아 나도 이거 보니까 갑자기 오줌 마려워졌어 물 뿌리는 거 보니까 갑자기 오줌이 마려워가지고 지금 죽을 것 같아 아 아 아 아 뭐 있다 불? 불? 불이 있었어요? 아 불이 있었다고? 네 아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 아 불 나는 거잖아 그냥 저기 배에 불 나는 거예요 저거 배에 불 나는 건데 지금 저기 지금 저기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서 지금 이 악만들이 정말 몰입을 정말 잘했네 어 아 이 게임이 너무 잘 만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몰입을 되게 몰입을 그만큼 하신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이제 뭔가 구조 신호라고 생각하고서 지금 아 아 네 잘됐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아 아 아 아이차 어우 조심해 어우 조심해 어우 어우 난 지금 내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야 아 아까까지 어떤 암벽을 타도 끄떡없었지만 비가 오면 난 약해져 아 이거 슈퍼맨의 크립토나이트 같은 거죠 아 아 비가 와서 나중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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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안되겠어 아 아 아 이게 더 힘들겠다 이 조그만거 이 조그만 야 이 조그만 조그만거 이게 잡는게 더 힘들겠어 아 아 아 아 아 비가 오면 약해지는 스타일이야 비는 나를 항상 약하게 만들지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와 배경 쩐다 비오는 배경도 아 아 기절할 것 같은 각이야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미끄러워 아 아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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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떻게 될까 어 그렇지 거기다 왔어 그렇지 아 됐다 아 그냥 가는거였구나 이게 아 그렇지 아까는 왜 죽었지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어떡하지 어어어어 오 오 오 오 아 미끄러지지마 아 미끄러움을 잘 표현했네요 이거 물 폭포수가 떨어지는데 이거 아 안돼 미끄러져 계속 미끄러 아 계속 미끄러진다 안돼 이끼가 아 이끼가 이끼가 너무 강해 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끼 때문에 안돼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옆에 하얀 돌 그렇지 잡아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떨어져야 되나 아 힌트 보면은 어제 버그 걸려가지고 네 힌트 여기로 튀어나온 돌을 잡고 기 아주 아주 좋은 힌트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엄청난 힌트 감사하네요 아 아 아 음 원 여기 어디야 어디 어디야 체다운 돌이 어 좀 더 해낼 것 같은데 이거 어 됐다 어 됐다 됐다 오 오 오 각도를 접혀야 되는구나 각도가 되게 중요했군요 고마워요 네 아..아날로그만 했어 점프 아까 안 눌렀었는데 점프 솔직히 그렇죠 어허어어어어 와우와 와 미끄러워 미끄러워 어어어 으아아아앍 야꺄야 아 다행이야 아 muscle 졸재 캐스트어웨이 됐다 아 냉수마찰이 너무 추워서 안돼 이대로는 얼어 죽어 안돼 체온이 떨어진단 말이야 거기서 기절하면 안돼 야 여기서 살아면 이거 자체가 비현실적이야 거기서 살면 거기서 기절하면 죽는다고 전체온증으로 아 비가 다행히 끼쳤네요 내가 역시 떨어질 운명이었어 아 다행이야 암벽등반을 하면서 추적된 열량 덕분에 비가 많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지 않았어 혹시나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한건 아니야 어 뭐야 쌤 어 여기 푸라씨 어 저 가죽 진짜 가죽 같죠 어 어 그렇지 자 자 이게 모르스보르 와 이게 진짜 멋있는 곳이다 아 아 아 아 아 와 스산하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가 고친다 하지만 괜찮아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위에서 아기에게 한 장 밑에서 정멋아에게 한 장 밑에서 정마та가 sit 동작 그만따 아 아 첫판부터 장난일이냐 이거 왜이래 천하의 아기가 오 여기 저긴 어떻게 가지? 점프 뛰나? 저 위로 가야될 것 같나? 점프 뛸까? 흐이차! 어우야 여길 넘어왔어 오케이 좋아 올라가는건가? 아 올라가 잡아 그치 조심해 오케이 이걸 잡아 이걸 잡아 됐어 잡을 수 있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곳이야 난 평소에 훈련해왔어 잡을 수 있어 아 힘이 빠진다 이쪽으로 갈까? 오 오 차가워 아 그렇지 어 일로 일로 기어가자 어 비가 그쳐서 더이상 미끄럽지 않죠? 오케이 으이차 내가 저런 힘 가졌으면 보물 찾으러 안간다 무슨 이제 올림픽 국가대표 암벽등만 선수되가지고 광고를 찍으면서 돈을 만들 수도 있겠죠 와우 야 이런 상황에서도 경치가 아름답죠 흐이차 야 이런 상황에서도 경치가 아름답죠 올라가지 우역 자 내려가자 조심해서 저리 차분 차분히 차근차근 하나정 하나씩 우이차 어어어 taa 나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오오 야 빛뇽 네 네 네 네 어 어 아 야 이거 대단하 대단하다 진짜 아 이거 야 이거 미션 임파서블에 타임프로즈급인데 어 각도가 이렇게 되는건데 각도가 지금 꺾여있는데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어 아 보물찾는 게임입니다 아 네 어이채 흠 흠 흠 흠 응 하얼맆 초크도없어 어 아 일로올라가는것 같은데 저 옆으로 점픕드는게 아닐까 잡을 수 있는게있나요 여기 그래서 그렇지 오이차, 와우, 우우! 어이차 우와, 우우! 이 앞 절경이 있다, 어, 뭐야, 아, 적들은 저기 있네? 아직 살아있는 적들이 많네요 틴탑님 고맙습니다, 틴탑님 고마워요 우우와 어어, 폭포지션 우워, 차! 야아! 어어어, 어어어,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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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어, 사랑님 고맙습니다 아, 도배하는 사람 도배하지 마시고, 네 보물 있었어요? 아, 뒤에 뒤에 보물 꼼꼼하게 또 봤군요 어, 여기 굿 와우 와우 나무잔 나무맥주잔 엄청난 유물이죠 꼭 갖고싶었던건데 사랑스럽네요, 고맙습니다 여기 있기 때문에 진짜 미끄럽겠다 그 다음엔 어디로 갈까 저쪽으로 점프 뛰는건 아니겠지 아이, 모르겠다 으이차! 아우 어, 어 여기 오, 굿 여기까지 온 사람이 있었어 여기서 죽었네요 도둑 도둑, 도둑들한테 경고하는건가? 세개의 십자가 예수, 디스마스, 게스타스인가 그리고 남파트넌을 나타내는 해양기호도 있네 도둑이 머무를 곳은 없다 오케이 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게임의 패턴을 보자하면 저곳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든지 이쪽으로 내려가든지 둘중에 하난데 저희가 왔던 곳인가 저긴 왔던 곳 같은데 아닌가 이쪽으로 내려가면 죽을 것 같고 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호이차! 호이차! 새, 새로운 장소죠 호이차! 네, 허허허헣 역시 미끄러져 내려가는 곳이 뭐였구나 꿈에서 본 것 같나요? 여기야 여기 이번편은 미끄러짐 이번편의 테마는 미끄러짐이야 오케이 예수 오 진짜 춥겠다 이 물은 정말 차가울텐데 어 개들이 방금 개들이 있었어요 어 개들이 숨었어 저쪽으로 와우 만원경 아 잠순과 설마 아 여기 여기 뭐있다 아닌데? 오이치 여기여기 어 여기여기 어 여기있구나 네 고마워요 어 요약해서 아침에 동굴을 떠나려는 차에 번즈와 마주쳤다 어어 번즈는 웃었다 웃었다고 그리고는 자신의 믿음을 되풀이했다 보물은 눈앞에 있다고 나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에이버리의 보물을 찾는다 하더라도 하나의 함선만으로 우리를 태우고 돌아갈 정도라 황금을 실을 수가 없었다 그는 내가 역병에 걸렸다 생각하며 내게서 물러섰다 그러면서 다 죽였나? 역병에 걸렸었구나 뒷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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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뒷장에 지도가 있네요 여러분들이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야 폴 바스터드 자 어디 보자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이쪽에 있구만 어? 어? 여기 시체 매달려있는거 봐요 이 사람도 여기 올라가려다 죽었구나 되게 옛날에 임기 있다가 찾아랬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우 와우 조심조심 이걸 좀 이용하나? 아 팔이 쩔구요 저걸로 버티면서 이렇게 버티면서 이걸 뺐어 세못으로 획득했습니다 아 세못으로 구멍 뚫린 벽면에 세못을 박을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벽면으로 세못을 박을 수 있구나 자 이런식으로 오케이 그렇지 좋아요 어우 어우 와 와 이렇게 잘 만들었다 세못이 생겨서 한층 더 다채로운 액션이 가능해지네요 뭔가 절로 가야될것 같은 예감이 예감적인 예감이 느끼는 느낌이 드는데 절로 그냥 점프 뛰나? 얘네 버티칼 리미트 라는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던것 같은데 모르겠다 한 번 가볼까? 그렇지 아! 됐어, 됐어 또 날씨 풀리니까 또 배경 끝내준다 흐이치아아아아아악! 으아야, 이게 진짜 엄청난 회이야 정말 아 오오오오 어 누구한테 쏘는거야 도대체 쟤 아니 니들은 도대체 어떻게 올라온거니? 나 이렇게 힘들게 올라왔는데 아 뭔가 되게 불공평해 악인한테만 되게 편의성이 너무 강해 쟤네들은 뭔가 러시아 억양이다 오드 브라다 뭐 이런 디스 이즈 스파르트 아야야야야야 스파르트 했었어야 되는데 나이스 좋아 총 뺏었구요 디스 이즈 스파르트 conversation 자 隻 네 총 뺏alf 으이차 가만있어 완전 꺾어버려 다행히 풀스피이 아주 잘 조성되어 있구만 내가 잠입해서 갈게 마킹 형은 지금 헤어졌어요 잠깐 쟤 먼저 죽이고 와야겠는데 쟤가 계속 눈에 가시라 적들이 엄청 많구나 그냥 가자 고 구이채 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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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이동 어 친구 완벽한 지hen 쟤도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저렇게 많이 왔지 저리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걸린다 걸린다 어 나왔나왔나왔나 어 숨었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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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금지금지금 따야 좋아 밑에도 저기 있을텐데 웬만하면 안 들키고 가는게 제일 좋죠 들키면 진짜 고달파져요 애들이 총 잘써서 생각보다 수류탄 먹었어요 두개 생겼잖아 저기서 아까 저거 타다가 죽었죠 저거 타다가 걸렸거든요 숨어서 갑시다 저 밑으로 먼저 가야겠어 애들 안보여 노래 부르는거 보소 떨어지면서 아무도 비명을 안질러서 다행히 안걸렸죠 넌 노래를 잘 부르니까 살려주도록 하지 내게 부터에 따라서 내게 부터에 따라서 저거 타임 내게 부터에 따라서 내가 부터에 따라서 내게 부터에 따라서 그를 봐 겨지 먹기 우윽 나 진짜 나의 이런 플레이에 정말 반했어 나 자신에게 반하다네 오케이 오케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저격수가 있어요 저격수 조심해야 돼요 절로 한번에 건너갈 수 있을까? 건너갈 수 있겠다 오케이 오케이 됐어 굴러 조심조심 조심조심 어 저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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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죽여버릴까 그냥 어 저놈이 이쪽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왜이래? 야야야야야 타입 타입 아아! 타입 아 아 미안 미안 아 아 안돼 안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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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와 진짜 아 아 미안합니다 아 수리탄 수리꺼 아 거기서 야야야야야야 이거 너무하잖아 어어 어어 돌아갑시다 미안해요 네 여기가 은근히 되게 많네 이제 괜찮습니다 이쪽끼리 있었네 네 이쪽끼리 있었네 이쪽끼리 있었네 여기서 싸우면 큰일나겠어요 족들이 너무 장난아니야 내가 너무 불리해 아 시체 발견했나보다 1,2,3,4,4,4 시체 발견해서 지금 찾고 있어 괜찮습니다 저한테 좋은거에요 오히려 적들을 혼락시켰으니까 좋아 됐어 파인드 헐 이게 전부 다야 네 다행히 방금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